네, 어느덧 데뷔 8년차 중견 그룹이 되었는데 언제봐도 유쾌한 팀워크의 비결이 뭔가요? 네, 뭐 8년은 안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. 일단은 저희 멤버들은 이해, 양보, 배려 이 세 가지를 항상 중시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다툴 일도 없고 항상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앨범에서는 어떤 매력을 보여주신 건가요? 저희 이번 앨범에서는 웃을 찬 남자의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 저희 포인트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 주셨습니다. 사용하면서 가볼게요. 쭉쭉쭉 내 남들 쭉쭉쭉 아, 끝났으니까? 네, 빨리 보고 싶은데요. 진한 남성미가 빛나는 유쾌스의 컴백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. 지금은 밥 한 번 같이 먹고 싶은 훈남들을 만나볼까요? 이름부터 친근한 보컬 그룹 육투파를 소개합니다. 드쇼!